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은 412페이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나무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놨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묘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휘를 보면 두 번째 줄에 특수지상권입니다. 특수지역권이 아니고 지상권이죠.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물권은 민법 185조 법률이나 관서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서법상 인정되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직 이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재산권 두 개만 물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분묘기지권의 귀속 주체입니다. 첫 번째 줄 맨 뒤에 보면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다. 종손, 장남이죠. 차남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게 뭐냐 하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되기 전에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2페이지 2번에 분묘기지권이 취득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를 받고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주인 동의받고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류하고 봉제사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시효취득의 대상이 종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13페이지에 보면 그 413페이지 맨 위에 판례가 뭐냐 하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1995년도 설치된 경우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 안 지났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에 41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3페이지 3번에 공시방법입니다. 이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은 관서법상 분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 이렇게 위로 불루각이 오른 걸 봉분이라고 하죠. 봉분이 있어야 되고 평장, 평평하게 묻어 놓거나 또는 암장, 밑으로 푹 파고 암매장한 경우 우리 보통 무려 살인사건 나면 암매장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밑으로 푹 파고 묻어 놓은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의 범위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개별적으로 정해야 된다. 밑줄 치시고요. 따라서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봉분이 위로 올라와 있고요.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봉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겠죠.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이 분묘기지에 하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칩니다. 앞에 있는 게 상석이고요. 옆에 세우는 것을 비석이라 하고요. 그다음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한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통념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보면 413페이지 그 4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성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안 미친다는 게 아니라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뜻입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안 미칠 수도 있다. 이게 사성이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판례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료입니다. 양가로 1번 지료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시효치득을 한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청구한 날부터 밑줄 치십시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로부터 X입니다.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묘를 설치한 날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시효치득해서 만약에 200년 된 묘가 있으면 오래된 묘가 있을 수도 있죠. 시효치득했다면 200년 지료를 다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되고 청구 안 하면 지급 안 해도 되겠죠.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급한다. 하면 X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은 이게 뭐냐면 413페이지 맨 밑에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놓고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합니다. 시효치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중요합니다.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야만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우리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라고 했죠. 지상권도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의 경우도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분묘기지권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영원히 존속됩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매장기간이 30년이고요. 30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60년밖에 안 되는데 분묘기지권의 경우는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땅주인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묘 설치하라고 허락을 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영구무한이 존속되기 때문에 당장 기분 나쁘다고 내일 묘 파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기간을 정해서 설치하라고 했다면 물론 그 기간까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이 존속된다. 동그라미 2번 판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침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떠내려갔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가로 3번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 중에서 일방이 먼저 사망을 해가지고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해가지고 20년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시효치득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인, 배우자를 합장하는 것 쌍분이나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이 봉분이 두 개 올라와 있는 게 쌍분이죠. 한 개 올라와 있는 게 단분인데요. 봉분이 하나 올라와 있어도 보면 비색에 보면 누구누구 지, 묘 해가지고 두 명 이름이 적혀져 있다면 두 명이 합장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나다니다 보면 쌍분 묘들이 많이 있죠. 저도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쌍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산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상관없고요.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쌍분이든 단분 형태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분묘를 나무 땅에다 밖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되고 밖에 있는 걸 이 안쪽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북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설치기간 그 다음에 설치면적 설치장소 이 세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류기지권하고 자 그러면 용의 정의를 보면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고를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매장이라 하고요. 화장은 시신이나 유고를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거고요. 3번 자연장이라는 말이 옛날에 없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고의 골분 골분이 뼈의 가루죠. 뼈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저도 집 뒤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소나무에다가 어머니 편의시 잊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명찰을 달아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연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밑에 골분을 묻었다는 이야기죠. 나무 밑에다가 이게 자연장입니다. 개장은 옮기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분묘란 시신이나 유고를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라고 합니다. 41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7번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공동묘지 가족묘지 하면은 여러기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묘지 설치 기준인데요. 매장 신고 4후 30일 이내 그 다음에 개인 묘지 설치 신고 4후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개인 묘지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30제곱 미터 30제곱 미터 6미터 5미터 하면 30제곱 미터 30제곱 미터 이하 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묘지 경우는 사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 미터 합장 15제곱 미터 합장 20제곱 미터 x 15제곱 미터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100제곱 미터 이하 종중 묘지도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다 사전 허가 고요 가족묘지는 100제곱 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 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10만 10000제곱 미터 이상 입니다 이상 숫자 31 좀 기억을 하는게 좋겠죠 31 자 그 다음에 3번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입니다 묘지 설치하면 안되는 지역 시험에 나온적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구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시험에 내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묘의 99%는 장사 등에 관한 본율 위반입니다 만약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됐다면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4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분묘 설치 기간이 30년입니다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 그러면 최장 60년만 매장할 수 있고요 분묘 기지권은 연구무환이 존속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양가로 2번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철입니다 동그라미 1번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환해야 된다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시험에 1년 이내 대신에 6개월 이내 2년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설치 기간이 얼마입니까? 30년 또는 최장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2001년 1월 13일 시행됐으니까 이걸 만약에 처벌하려면 처벌 규정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요 2061년 이후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거의 처벌 사례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60년 안 지났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무용고 분묘의 처리 등인데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타인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옛날에는 2001년 1월 13일 되기 전에 분묘 규지권의 경우 나무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 지나면 분묘 규지권이 인정됐지만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나무 땅에 설치된 분묘 분묘 규지권 시효치득 못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됐다면 자 그 다음에 그 6번의 묘지의 사전 매매 금지 역시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명당자리 미리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419페이지 맨 밑에 화장, 매장, 개장 신고인데요 매장을 한 자는 4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매장 신고는 4후 30일 이내인데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화장이나 그 다음에 420페이지 3번 개장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려는 자는 이렇게 되어있죠 개장이나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 개장이라는 것은 2장입니다 2장 옮기는 걸 말합니다 개장하고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연장지 조성인데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4후 30일 이내입니다 개인 묘지 설치 신고, 매장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전부 4후 30일 이내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이렇게 되어있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421페이지 사설 자연장지 설치 기준인데요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미만 421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장을 한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개장을 한 자는 아니고 개장 신고, 화장 신고 미리 해야 된다 했죠 개장, 화장,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 그래서 개장을 한 자는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고요 3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고요 4번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된다 5번 화장, 개장 미리 신고라고 했죠 개장은 옮기는 걸 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농지 지득실무입니다 공법에서도 농지법 시험에 출제되죠 1번의 농지 개념은 우리 공룡개사법의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공법에는 물론 나올 수 있겠죠 농지는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고요 그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농지가 되겠습니다 2번 농지 소유 제안입니다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학교가 실습용 농지, 주말 체험용 농, 상속 등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423페이지 양가루 3번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제곱미터 이하 동그라미 2번 8년 이상 재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고요 우리 중계실무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을 하려는 자는 천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두 번째 줄에 이때 천제곱미터 미만 계산할 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입니다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합산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양가루 1번 공법에서 판례가 나온다면 거의 이거 하나인데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못 받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 받아도 되는 게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상속 농지 협의를 완료한 경우 안 받아도 되고요 농업법인 합병 합병은 자의 거 자의가 가져오는 거니까요 424페이지 디겟의 공유농지 분할 분할 합병은 자의 거 자의가 가져가는 거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시구업 면장입니다 군수 하면 X입니다 군수 X라고요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이 되겠습니다 원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으려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지만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게 기역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한 경우 니언 주말 체험용 농 디겟 전용 허가입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야 됩니다 전용 허가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거죠 그러나 전용 협의는 안 받아도 된다 했죠 협의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시구업 면장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협의 불가능하죠 개인은 허가 받아야 되는데요 전용 허가 받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지만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안 받아도 된다 양가루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요건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시구업 면장한테 받는다 군수 X라고 했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7일 7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4일 그리고 농지 심의위원의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야 됩니다 42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425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으려면 동그라미 기억에 고정실, 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100평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곤충사육사인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일반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고소득 농작물이 곤충사육사죠 앞으로 곤충은 미래의 식량이 될 것입니다 일반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위탁 경영인데 원칙적으로 위탁 경영 안되죠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 지을 사람이 직접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됐던 게 동그라미 2번 3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동그라미 4번에 기역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디겟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여기 6개월 3개월 3개월 시험에 출제됐고요 6개월은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그리고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3개월 이상 핵국에 여행 중인 경우에는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426페이지 농지 임대차인데요 원래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안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이 직접 소유해야 됩니다 그 소유자가 직접 농사 지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가능한데요 그 전부 다 이게 공법이잖아요 공법이 지금 농지법이 공법인데 공법이 어려운 점은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지금 보면 426페이지 14번 15번까지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는지 이게 참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나머지는 일본 국가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는 모든 게 다 특례 예외가 인정됩니다 국가는 임대차도 가능하고요 국가는 세금도 안 냅니다 국가는 계약서 금인도 안 받죠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면 임대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8년 이상 재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는 만저금이터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남한테 임대차하고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11번 좀 보겠습니다 11번 426페이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및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60세 이상이어가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게 된 사람만 임대차가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도 임대차 가능하고요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하고 있는 시군에 있는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0세 5년 동그라미 하세요 60세 5년 자 그러면 427페이지 임대차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농지를 인도받고 시구업 면장 확인을 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학력이 생깁니다 대학력 대학력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농지임대차 조금씩 다르죠 농지는 인도받고 시구업 면장 확인을 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학력이 생긴다 대학력이 생기면 만약에 3년 계약을 했으면 농지 주인이 1년 만에 바뀌어도 임차인은 세입자는 남은 기간 농사 지을 수 있죠 대학력이 있으니까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학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27페이지 농지임대차 기간은 최단기가 3년입니다 다만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나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 또는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을 설치한 경우 등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5년입니다 원래 3년인데 자 그 다음에 428페이지 양가로 6번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지의 경우는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29페이지입니다 농지 처분 의무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 게 적발되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고 나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기간 1년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지득자익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주지 않고 곧바로 처분 명령할 수 있죠 양가로 3번입니다 430페이지 처분 명령과 매수청구인데 1년 처분 의무기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요 단 6개월 안에 처분하려도 처분이 안 되면 한국 동그라미 2번 한국농호청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고요 다만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1페이지 양가로 5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처분 의무기간 1년 줍고요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 6개월 안에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은 감정 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옛날에 100분의 20이었죠 이게 시흥광명 신도시 LH 직원 투기 사건 때문에 100분의 25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더 높은 가액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 가격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4년만 지나버리면 농지 취득가격을 모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동그라미 2번은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사실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보면 처분할 때까지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인에서 부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만약에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30일 동그라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고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434페이지 중계기법 및 중계업 경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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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한글자막 by 한효정